스판서드 저수지 게임 주역들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감독 최진성이 왼쪽부터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 감독 최진성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저수지 게임은 시사평론가인 김어준이 제작하고 더 플랜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낸 최진성 감독이 연출하며 이명박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자칭 타칭 mb 전문가인 주진우 기자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오는 7일 개봉한다. freddie 골뱅이 tvr eport.co.kr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